반갑습니다.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신기한 펜을 소개할 거예요. 제품의 이름은 컬러픽펜. 지금부터 알아봅시다. 이 제품은 어떤 색상이든지 주변 환경의 색상을 스캔하여 1,600만 가지의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신기한 펜입니다. 꽃의 이팔이나 토마토, 책과 조명 등 어떤 물건이든 고유의 색상을 가져와 표현할 수 있어요. 정말 놀라운 기능이에요. 그림을 그릴 때 색상을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하지만 이 펜만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컬러픽 펜의 크기는 약 20cm 크기로서 색을 복사하는 RGB 컬러 센서와 색 제조를 위한 4가지 리필형 잉크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. 4가지 잉크를 조합하여 정확한 색상, 음영 및 색조를 제어하며 1,600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이 잉크는 내수성과 내광성이 뛰어나며 각 카트리지는 48km 길이의 선을 그릴 수 있는 잉크의 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컬러픽 펜은 바늘형, 원형, 볼펜형, 만년필형, 마커형, 붓펜형 등 다양한 펜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펜촉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주변 사물에서 색을 추출하여 그대로 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자랑할 만한 기능이 또 있어요. 이렇게 추출된 색상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컬러픽 앱을 이용해 노트북이나 PC 태블릿에 연결한 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컬러픽 펜은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고 한 번에 충전으로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.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잉크를 리필하고 원하는 펜심으로 교체한 다음 스캔및 낙서를 하면 됩니다.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품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.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스캔하여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. 잠깐!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. 보고 가실 거죠?